미역 이게 군피 미역이라고 물이 끓을 때 데쳐 끓을 때 긴걸 통채로 넣는구나 홍채를 넣고 살짝 데쳐요, 파래지죠. 파래지네, 빨간게 파래지네요. 색깔이 이뻐지네요. 이게 몸에 좋겠네. 좋지. 이런 거는 무조건 좋아. 파래질 때 살짝 데치는구나. 이렇게 빨아. 이렇게 한두 번 헹구면 되겠네. 한 두 번 헹궈네. 이번에는 이제 번개하지. 상지가 다 심어. 뜨거우면 쳐 놓으면 안 되죠. 아, 좀 차가워질 때까지 헹구라고? 응. 물기를 좀 짠 다음에. 초장하고 고추장 좀 하고. 마늘 넣고, 고춧가루 넣고 그래가지고 초장, 초, 초. 된장은 좀 쳐. 여기 마늘 들어갔으니까. 초장. 초장. 이게 공피미역, 초무침. 달콤하게. 이게 공피미역, 초무침? 아름다운 물 기계. 구멍이 너무 더욱. 이게 곰피미역, 초무침?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만 마시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응 사큼하네 응 국맛 속 덕분에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된장이 좀 들어가야 맛있구나 너무 맛있다 먹으러 굿 spelled 가수 이 primarily 보소 두부 듣기 저렴한 اء 저렴한 중